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루키서 전체를 또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 그녀에게 함께 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주전 1200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베들렘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풍요의 동네였습니다 농산물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들렘이다 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곳에 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엘리멜레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욕심도 없었고 탐심도 없었고 경쟁심도 없었던 아주 순전하게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렘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살 길이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두 부부가 그런 자리 가운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조용하게 살던 이 나오미의 집안이 어떤 삶의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 모압 땅은 기근이 덜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집안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찾아서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가 그 땅은 이방 땅인데 그래도 가야만 하는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 가정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 집안은 그렇게 고민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모압 땅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곳에서 며느리를 얻게 돼요 네 명이 여섯 명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들은 비로소 그곳에서 인생의 절정기를 맞습니다 정착도 해요 안정기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살아가던 어느 날 한순간에 나오미의 집안 안에 큰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아들도 죽어요 졸지의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방 땅이 모압 땅으로 왔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을 했는데 안정감을 얻었는데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잃어요 나오미에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타양이에요 고향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무작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애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참 부끄럽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작정을 해요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보려고 이주한 겁니다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고향은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고향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은 가기가 껄껄운 곳이 고향이에요 부끄러운 곳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마음에 걸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려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라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순순히 돌아갔어요 자기의 인생을 찾아서 현실을 찾아서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작은 며느리 루순 한사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우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혼자 된 며느리를 데리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루키서의 내용입니다 루키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루키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오미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모합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나오미 가족은 고향 땅에 있으면서 베들렘에 있으면서 모합 땅에 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했고 밀원에도 가지도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그런 모험을 감행할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들을 움직이시려고 하셨고 그들에게 사인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을 내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스스로 모합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오미 가족은 결국 모합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모합에서 정착했던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 가족이 정착합니다 안정감을 누려요 모합 땅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두 며느리를 얻고 살게 되니까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에 그곳을 떠나도록 여러 경로로 섭리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도록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일이었어요 남편도 빼앗습니다 두 아들도 빼앗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의문을 갖게 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빼앗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도 데려가시고 조용하던 환경도 순식간에 변화시켜버리십니다 그때는 모두 정신없죠 나오미가 그런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을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하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계획과 섭리 중에 이들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압적으로 그들을 섭리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루키사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나오미나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뜻은 이름의 희락,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말하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로움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는 그 내용들을 모르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답답하고 괴롭고 한통하고 원통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동일하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의 반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 하나 있습니까 살펴보면 그런 게 없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왔다는 점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불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거 다 우연이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또는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강하게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과연 나오미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오미는 모업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자존심도 다 잃었어요 꿈도 잃고 심지어 신앙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른은 그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어요? 루시라는 며느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로 하여금 루시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오미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오르바에게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첫 큰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자 별 별일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따라서 되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루스는 가라고 했는데도 한사코 따라 나섰다는 것이에요 루키스 1장 16절에 보면 루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니 죽음이 떼놓은 몰라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루스의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행복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냥 고향으로 가서 새 출발을 아니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행복을 다 내려놓고 송두리째 다 포개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안에 이 여인이 필요했어요 장차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위해서 이 루시라는 여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가족으로 하여금 모합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루시라는 여인을 만난 그 다음에 다시 모합에서 루스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어요 큰 그림이었어요 그럼 루스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후 루스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루스에게 마음을 쏟아 부셨는지 애착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루스는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렘에 와서 죽은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베시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았고 이세를 낳았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를 골라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그 모든 주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만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만남이 가능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만남 가장 소중한 만나야 될 만남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만남도 그렇고 아내와 남편과의 만남도 그렇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오미의 인생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로만 보면 나오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정착한 그곳에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로만 보면 이 여인은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여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좀 멀리 보고 성경의 전체적인 큰 역사를 보면 나오미는 아주 크게 성공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불행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를 보면 아주 성공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네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이루세 남편 보아서는 유다지파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왕족 출시입니다 그 열통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장차 이 아이가 이슬 중에서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하를 하게 됩니다 또 4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 아이 이름을 오베시라 하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사의 아버지였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장차 다윗의 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또 마태봄 1장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가 납니다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루세께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유당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마지막에 뭐라고 낳았어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말에게서 예수를 낳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아주 긴 역사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인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했고 예수 크리스토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섭리는 현실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먼 훗날에 나중에 보면 그 모습은 반드시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상 동네인 그 고향 땅을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떠나면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면 많은 자석과 넓은 땅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땅과 자손이면 최고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보십시오 땅이나 자손은커녕 평생 황무지와 벌판에서 남의 땅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현실로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실패했느냐는 것이죠 그 약속이 언제 이뤄져요? 500년 후에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출입한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모습으로 그 약속이 송치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 실패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립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은 성공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오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오미는 실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화한 것이에요 나오미는 곧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성경에 기록된 나오미에게 함께하셔서 그 앞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나오미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고 뜻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놀라운 역사들을 한 주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세금교의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